네. 네. 술을 좋아해요. 네 조금 그냥 좋아해서 중독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가끔 회식하거나 혼자 가끔. 근데 술을 마시면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뺄쭉 뺄쭉 웃는다 그래야 되죠 혼자. 네 조금은 가끔 그럴 때가. 나 흉 좀 흉내들 좀 내볼게요. 이렇게 입이 좀 돌아간다 그래야 되잖아.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앉아가지고. 그. 이거 술 취해서 그냥 야. 뵈는 게 없다고 그래야지 일명. 네네. 사실은 여기 온 이유가. 뭐. 저도 이제 홍기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괴롭 못해. 내가 지금 왜 술을 좋아하세요 하고 물어봤고.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 그치. 뭐. 몰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어느 집이나 그 정도는 다 맞춰요. 제자가 왜 점을 보러 왔을까. 그 정도는 다 맞춰요. 뭐. 아까 술을 좋아하죠 이랬었잖아요. 항상. 어느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고 그렇게 오래. 뭐 결혼하자 해놓고. 결혼 입구에서 자꾸. 우리가 그 파혼이라 그래야 되죠. 파혼이 한 세 네 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파혼이 되나. 정말 흉이 들 만큼 그래서 술 마시고 괴로워서 혼자 삐찍삐찍 거리고 아까 말해서 흉내 냈다는 것처럼. 흉흉하고. 좀 넉낙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지나간 사람은 그러겠지 저 진짜 미친 것 같아. 넉낙한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우리 무녀의 눈으로 본다면. 안쓰럽다. 음 좀 불쌍하다. 우리 무녀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은 당신이 괴롭 못한 것은. 당신 아버지의 죄야. 아빠 아빠가 왜. 그래서 당신이 술 먹으면 아까 조금 조금 마신다고 그랬지만 당신 술 먹으면 또라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말을 한 적이 할 걸. 그냥 애인 헤어지면 나도 모르게. 또 애인 만들어 놓고 결혼한다고 했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냥 내가 힘들 때는 우리가 남자들 뭐 하는 데 있잖아요. 호빠라고 그래야 되나. 아마 그런 데도 가실 거예요. 가끔 사실. 속상하고 외롭고. 우리 문제적인 게 많이 안 풀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꼭 날짜를 잡고 나면은 왜 그렇게 자꾸 파토가 나고. 처음 만나서 동거했던 남자도 진짜 잘 살았거든요. 사실적으로. 정말 아무 탈 없이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합의 맞고 괜찮다. 잠자리도 맞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 만나서 날짜를 잡고. 인사를 드리는데. 다. 예약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 집. 부모님이. 그냥 이유 역시 남자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파토가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남자가 싫다기보다는. 아까 아버지를 원망하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뭐 인제 아버지가. 뭐 신랑감이 맘에 안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응. 아버지가 그 결혼 반대해서 파토가 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반대 안 해도 파토가 난다고요.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근다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파토 낸 건 아니라고. 네네네. 아버지가 쟤란 이유는. 당신은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엄마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고모자가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들은 얘기는 있어요 돌아가신 분 계신. 당신 뒤에 있어요 그 고모가. 젊었을 때 가만한 부어 가지고 있는 고모가. 왜. 할머니 하나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소중 못 들었나요. 얘기를 가족사를 자세히 들은 적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아빠한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궁금해서 얘기했던 적은 있어요. 너무 가족들이 조금. 우리는 이렇게 대가족이 모인 적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가족 모인에서 아버지가 자기 그 그 뭐 과거 그 이상한 과거 이야기하겠냐. 어쨌든. 내 아버지. 부모 빨리 돌아가시고. 할머니 하나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책임 될 동생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 고모야. 네. 근데 한 열 여덟 열 일곱 귀신 나이나 사람 나이나 모르겠다. 네. 좀 어린 나이로 보여 스무살 채 스무살 한 스물 한두 살 그 나이 쪽으로 보인다고. 근데. 아버지가 좀 되게 엄한 것도 있고. 맞아요. 너무. 고모한테 무시한다고 그래야지. 무시한 것도 있고 인간 체크 못 안 한 것도 있고 학교 안 보내준 것도 있고 신공사를 시킨 것도 있고 자기 동생을.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집 나가서 지금 고모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살기야. 알아들어? 한 품에서 내 몸에 딱 붙어서. 내가 자근자근 씹어줄 거야. 오빠도 아니야 오빠 새끼 너 한번 두고 봐라. 니 새끼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근데 아버지는 그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몰라 결론은. 알아? 당신 인생에. 고모가 그렇게 망치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은 아버지가 고모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모가 망친 거 아부지가 망친 거는 마찬가지다는 거야. 사실 그 얘기는 지금. 처음. 고모 돌아가신 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봐봐요 이 고모의 한이에요 조상의 한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남자가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고모가. 내가 너를 끌고 다니면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볼 거야 나처럼 만들 거야. 안 놔주는 거야 고모가. 이게 지금 저물 보다가 지금 서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이분 해줘서 가세요 하면 바로 갈까 한 번에서 갈까 딱 이럴 정도로 심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어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못하는 계기는 고모의 한이라고. 자기 쫓겨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도 남대의 그 한도 있겠지. 내 오빠한테 버림받아서 내 엄마 빨리 여의고 그 사람 하나는 오죽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 입이 바짝 바닥. 박아 이거 지금 하얀. 하얀 거품이 나와 이게 바로 약 먹고 간 사람들의 그 주특이야 응. 거품이 나오면서. 너 안 놔준대. 절대로 안 놔준대. 너. 너는 죄는 없지만 너는 너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우리 오빠가 오빠도 아니야 오빠 새끼가 사죄야지 딱 그런 마음이야. 음 저는. 좀 솔직히 억울하긴 하지만. 억울하지. 너한테는 억울한 건 맞아 아까 그랬잖아 너한테는 억울한 건 맞지만 너는 억울해 너는 죄가 없어. 그러나 고모가 어따가 할 수는 할 데 없으니까 너한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저는. 하루 빨리라도 제일 나이 때문에. 이건 고모가 네가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풀어준 것보다 너네 아버지가. 네. 너네 아버지가 와서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 오빠 노릇 못했고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렇지 내 피부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아버지가 또 피부치 또 있나요. 남동생 하나요. 그러면 셋인가보다 고모까지 네. 피부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서리서리 한이 한이 이렇게 쌓였어요 젊은 청춘에 간 고모예요 한. 아시겠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됐죠 바보는 알고 갔으니까.